어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어 누르는 사람 아주 센스쟁이 그치 꾹순아 아 맞다 좋아요도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택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볼거냐면은 오늘은 또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택배 개봉기 10 11탄입니다 이야 벌써 택배개봉기 11탄을 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히 택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택배개봉기를 찍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택배개봉기 댓글을 보면은 택배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거에요? 주소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한번 밑에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주소로다가 소중한 택배 보내주실분들은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주아주아주 정성스럽게 택배개봉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은 택배는 1.2.3.4.5.7.7.7.7.7.7.8.9.7.7.7.7.7.7.7 12, 17, 18, 18, 19, 20 하아아아아아 다섯 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섯 개의 택배를 오늘 야무지게 까짓 껴가지고 어떤 장난감들 또 어떤 먹거리 또 어떤 유용한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어 제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꾹꾹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주한 택배 개봉이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닌가? 어!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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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첫 번째 택배입니다 첫 번째 택배는 어 박땡후님께서 보내주신 어 택배입니다 어 이름이 짤렸네요 자 시원하게 개봉박둘! 어 빼빼로 중에 가장 맞췄다는 빨간 빼빼로와 그 다음에 초록 아모드 빼빼로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구요 어?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돈봉투야! 음 그럴리가 없겠지? 어 시청자분들 앞에서 읽어주세요 꾹티비님 이렇게 적혀있는데 으하하하하 귀여워 이렇게 꾹고리를 그려주셨는데 극혐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극혐 꾹고린가? 어 꾹티비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꾹티비님의 영상을 보는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quart님의 영상이 너어어어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편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야 이렇게 아주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고 여기 도톰한 어 봉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맛있다네 마이주스 하형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택배 보내주신 박땡호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마이주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택배 이슬빈님께서 보내주신 택배 개명박 고! 여보세요 열어보세요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안보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다가 꾸고리와 그 다음에 유튜브 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버튼 이렇게 그려져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된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꾹티비에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어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너무너무 귀엽게 진짜 잘 만드셨다 이거 3D로 이렇게 만들었네 3D 3D 스코기 3D 오 그 다음에 겜돌이한테도 선물이 왔습니다 큐브인가 봐요 큐브 겜돌이한테 제가 잘 전해주도록 할게요 큐브 이렇게 머리를 할 수 있는 수첩하고 그 다음에 passar 9대타마필개호 이런것이 들어있네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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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러 이걸로 이제 메모하면 되겠네 아이디어 메모장으로다가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다음에 브라운골님의 오 그 그 선물이 왔습니다 아 이거 미니언 제가 좋아하는건데 브라운골님한테 미니언 스티커를 주셨네요 브라운골림! 선물 가져가세요 이렇게 소중한 택배 보내주신 이슬비님 정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택배니는 이지원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입니다 개봉 박두 꾹냥이 꿕순이에 간식이 왔습니다 간식 먹을 사람 자 먹어 으아아악 물고 가버렸어 야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고객님 간식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uera 와 이렇게 또 참치와 흰살 생선 캬아 흰살 생선 이거 고양이 간식 또 보내주셔구요 와아 허쉬 키세스 키세스 초콜릿 맛있겠다 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꿀닭콩인가 꿀닭콩 촤 하아아아아아아아아 short 꿀맛 오늘도 이 지원님 때문에 파워씹기를 시전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알차게 보내주신 이 지원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선물은 제수미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캠어팍pez蜕 오ㅜㅜㅉ 강님 언제 한번 언더테일이라는 인디 게임 꼭 한번 해주세요 언더테일이 무슨 게임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을것 같으면은 꼭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꾹TV 스티커입니다 분 992 extension 블라운걸 님 이렇게 적혀있고 겜돌이 까지 이렇게 셋 다 그려주고 불빛 çocuğ 꾹양이도 그려줬어 여기 꾹소니도 있고 여기 꾹오리도 있고 나도ว ㅋㅋㅋㅋㅋ 어이 꿀탄콕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귀여운 도라에몬 인형과 구데타마 인형 어 뭐야! 오 꾸고리 꾸고리 몸집이 좀 커졌는데요 여러분들? 꿈남입니다 꿈남이 ㅋㅋㅋㅋㅋ 쏠 귀 꾸고리 형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우어어어 그리고 이렇게 수면양말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제 발을 아주 사르르 녹여줄 수면양말을 이렇게 특이너 보내주셨습니다 브라운 걸님 거 깸돌이님 거구나 브라운 걸님 선물 가져가세요 깸돌아 선물 가져가 감사드립니다 자 대명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인 장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신발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무슨 이런 동그란 상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브라운 걸님한테 온 선물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이게 지금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다 흥끄러진 것 같아요 엄마 귀여워라 꾹티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요 꾹냥이 꾹소니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짜뽑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오 아주 잘 그리셔가지고 아주 귀엽네요 저는 서울에 사는 여자에요 심심해서 핸드폰을 보다가 꾹님의 고용주역 테스트를 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꾹티비입니다 그거 보고 한 15분쯤 웃은 것 같아요 처음 보내는거라 조금밖에 없지만 잘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양파같이 생긴 아이는 제가 직접 만든 호박이에요 귀여운 호박입니다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근데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주세요 김서연홀님 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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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콤짱 이거 맛있는데 새콤짱 이렇게 보내주셨구요 오 보석팔찜 멋있나요 여러분들? 오 좀 멋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메모지와 공채까지 이렇게 알차게 보내주셨네요 어 이렇게 알찬 선물 보내주신 김서연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신 택배를 아주 소중한 택배를 가져가 받으세요 어 이번에는 저희 가족인구 브라운돌과 또 이제 엔돌이까지 이렇게 챙겨주셨네요 어 정말 정말 센스 짱입니다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선물 보내주신 분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이 아니고 오늘의 택배개보기 여기서 끝! 끝! .